핸드벌로 하나 되는 세계 제17회 세계여자주니어 핸드볼 선수권 대회 뜨거웠던 지난 올림픽의 감동, 그 뜨거운 순간을 다시 한번 함께합니다. 세계 주니어 선수들의 꿈과 열정의 하모니가 2010년 7월 17일부터 31일까지 서울, 광주, 천안에서 울려 퍼집니다. 세계 주니어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힘없는 도전의 장 미리 만나는 2012 런던 올림픽의 주역, 그녀들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대한민국 핸드볼의 미래 지구촌 핸드볼의 미래 그 찬란한 울림을 2010년 7월 대한민국에서 함께합니다. 세계 주니어 선수들의 꿈과 열정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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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이 이 시절까지는 열ину 간식bir이 them처럼 열정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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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정이 감사합니다.